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본 단위, 세포 보이그룹 이펙스 또한 8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시, 금동연, 뮤, 아민, 백승, 에이든, 예왕, 제프 이 세포들은 훗날 출연하게 될 예능을 꿈꾸며 예능 항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 바로 그 세포들이 있다 2021년 세상을 놀라게 할 최고의 대결이 펼쳐지는 이곳 열정과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일산 보장체육관에서 리그 오브 e스포츠 시작! 시작! 하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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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짝 관리예요 한번 적어주시죠 imbalance 뒷 leaked 자 og 제가 간략하게 팀원 소개도 한 번 해드려야 하는데 주니어 네이버 게임 경력 몇 년이죠? 주니어 네이버 5년 차입니다 아빠와 나를 클리어 했고요 혹시 슈의 라면 가게 깨신 적 있나요? 말은 채워야 하거든요 오늘 어떤 게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유읍! 넣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 벌써 삐걱해네 자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잘했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MBC 금동현 네 위씨입니다 해설자 이번 게임은 바로 닷지입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들을 피해라 우승팀에게는 앞에 포지션의 트로피 수여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실래요? 원래 항상 이런 게임 앞에서도 트래프 토크를 하거든요 한마디씩 간단하게 해주시죠 못하는 사람한테는 발가락으로 해도 이기거든요 발가락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무형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이제 실력 차이를 보이게 해드릴게요 오오오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프씨 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걸로 오 이거예요 어느 게임인지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 오오오오오 야 근데 저 파랑색은 왜 괜찮은 거예요? 저 게임 같은 경우엔 치아를 넓혀야 돼 저 파랑색 먹으면... 어? 몇 초죠? 9초예요 9초! 9.06초 그러면 우리 초화를 할 때 앞에 것만 셉시다 뒷 것 빼고 9초로 하겠습니다 아미씨 준비됐어요? 예 시작해주세요 어 긴장돼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시작됐습니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시작됐습니다 와! 2초! 자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아니지 아니죠 그런가 없죠 재도전 기회가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이 간자칩인데요 A랑 B보드 고르세요 A A면 싸날입니다 아 야야야 아 제발 이 상기는 했었어요 핵불더 같은 쏟으면 좀 오래가요 데미지가 근데 이건 한번에 한 번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듬뿍 찍어 왔네 듬뿍 내가 찍어드릴게요 아 어어 딱 반절 이거 이거 형이 이렇게 가르쳤어? 이거 음식 뒤지라고 가르쳤어? 아 아 5 4 3 2 1 와 살짝 떼봐 살짝 떼봐 문우야 눈 좀 떼봐 우와 지금 정신이 약간 혼미하신 것 같아 이야 왜 그래요? 저번 기록은 2초인데 이건 몇 초를 기를 봐 오 야 잘 피해 갑자기 잘 피해 기를 봐 아민야 기를 봐 3초 1초 야 뭐야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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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선 씨 몇 초예요? 12초 아 잠깐만 띠가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맛은 보장돼 있잖아 우와 이야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자 아민 씨 11초입니다 11초 시작 자 이제 MC로서 말하면 이거는 갔다 박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갔다 박았다 야 아민 씨가 11초 채플 씨가 1초로 자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고요 자 다음 다음 순서 나와주세요 이야 주니버 네이버 강좌 나왔어요 지금 주니버 네이버 고인물 자 그리고 예왕대 씨 먼저 성공으로 기를 주게 내야지 상대 팀이 하나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시작 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빙구도 찾아요 그렇죠 어 저 마우스 때문에 헷갈려 마우스 때문에 헷갈려 마우스 때문에 헷갈려 마우스 때문에 헷갈려요 아깝게, 아... 선방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백승 씨 다리 꽁... 아, 이게 고인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러다 날아 까요. 아, 다 두팀 돼요? 하나, 둘, 셋! 시작! 와, 현란해, 현란해. 오, 좋아, 좋아. 빨리 빨리 미치겠다, 해설해주세요, 해설. 아, 좋아! 너무 멋있다, 아! 이게 아니, 저 이제 해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5초는 어떻게 해설하죠? 백승 씨가 5초, 예양 씨가 9초 이렇게 되는데 합산하면 얼마죠? 저 암산 못해요. 16초, 16초고 저희는 10초입니다. 6초 차이가 나는데, 재조정하는 의향 있습니까? 아, 네가 저기... 아, 근데 어차피 지금 진 거잖아. 그치, 만약 여기서 어차피 진 거 이길 수도 있어요. 어, 이게 한 번만 더 하세요. 좋아요, A, B 고르세요. 저 A 할게요. A입니다. B하겠습니다. B, B하겠습니다. B! 아,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어우, 야, 물추주 닦으면 냄새 나. 맛있는데? 맛있어, 어? 아침에 먹은 곱창이 나올 것 같은데. 하하하하 가자, 가자! 자, 예양 씨, 가시죠. 오, 좋아요. 각성했어, 각성했어. 시방 온다, 아저씨가. 오! 시방 온다, 아저씨가. 오! 야, 지금, 야, 지금 몸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야, 지금 몸도 같이 움직여요, 몸도. 이야! 아! 아! 8초야? 0.5초만 더 있으면 10초인데. 백승 씨, 편하게 하시죠. 편하게 할게요. 발가락 올려도 돼요? 하나, 오! 차이를 만들게요. 빈 곳을 잘 찾네. 잘하네. 백승 씨가 빈 곳을 잘 찾아요. 1초 넘었다, 끝! 오케이! 이렇게 해서 2점 가져왔습니다. 박수! USB 안에 파일을 더 많이 옮겨라. 이름하여 Among USB. 비, 예전 씨?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뭐 어때요? 어디에 있으면 말하는데, 어디에 있으면. 예전 씨. 틀리죠, 틀리죠. 예전 씨는 안에 많은 용량을 담는 거기 때문에. 저 옮겨. 그거를, 그렇지. 어프로 뺀 게 비어있는데? 용량 확인 한번 가시죠. 어떻게 해요? 오! 정신 나갈 것 같아. 저 그만두겠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 해설. 정신 나갈 것 같아. 해설, 그만 두겠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 두 번째 게임은 저희 T4TV 가져왔습니다. 와!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더이펙스 시즌1 이펙스의 제포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요. 바로 모여봐요 타자의 숲. 와! 셋이 한 몸이 되어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라. 어? 뭐야? 예왕 씨가 됐는데 갑자기? 뭐야? 오늘의 해설을 맡게 된 예왕입니다. 이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선수 정합시다. 작전 타임을 가져야죠. 작전, 작전 회의를 가져올 것 같아요. 네, 작전 타임 하시면 돼요. 네가 이렇게 이루다가... 팔이 어디로 나와? 준비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시작! 이불부터 진짜 이리 쳐봐. 아, 보여줘, 보여줘!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왼쪽부터 세 번째. 그거 그거! 물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뭐 하냐? 어, 뛰어, 뛰어. 됐어. 해설자를 맡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때 상컴 타자 연습을 하는데 침출탄타가 나왔어요. 네, 저도 해설을 맡게 된 이유는 아직도 독수리 타자입니다. 문제가 많죠? 지금 T4팀이 이기고 있어요. 분발해야 돼요.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리을, 리을. 어, 리을 하고? 아니, 리을, 아니, 리을 치면 안 돼. 아, 삭제, 삭제.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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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아, 나 찾고 있어. 빨리 눌러, 빨리 눌러. 찾아볼게, 내가. 어, 그거! 그, 그,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리, 뛰어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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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본네, 본네. 아, 잠깐만. 어! 어, 야, 됐어! 보냈어! 틀렸어요, 근데 틀렸어요, 틀렸어요. 빨리, 빨리, 빨리가 많아요. 아, 빨리 두 번이야. 빨리 두 번이야, 큰일 났어, 전부 다시 해야 돼요. 아, 잠깐만. 복부 테스트, 지오. 복부 테스트. 예, 복부야, 컨트롤 주지, 컨트롤 주지, 컨트롤 주지. 이응? 아니야, 아니야, 지오, 두 개 지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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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눌러, 눌러. 됐다, 됐다,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눌러, 눌러, 앰턱. 오케이, 가자! 어, 왜 한 번 더 해요? 어, 왜 한 번 더 해요? 저기요? 으악! 흰힣 시청자 하하하 아! 어쭔 TV 아무시 성공! 아, 윷시 형. 윷시 형 알바생이랑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홍ew 왔구나. 얘 알바 누구야? actor 짜장면, 짬뽕, 깜봉도 없으니 짱 맛있는 라면 주세요 라면이에요 맛있겠다 파산면도 짬뽕 왼쪽 손가락 올리고 왼쪽 손가락 올리고 왼쪽 손가락 내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손가락 올리고 왼쪽 손가락 내리고 오른쪽 손가락 올리고 짬뽕 내리고 미흔 바닥 돌리고 여 눌러 시흡, 미흔, 미흔 짜장면도 없어 망했어 망했어 에이덴이 캐나다에서 와서 한국어를 잘 못해 한국어를 잘 못해, 캐나다. 저번 디스코 팡팡 때부터 한국 문화를 한 번 더 받았니. 한 번 더. 거기다가 돌을 쏴야 돼. 돌을 아십니까? 돌을 아십니까? 잠깐만요. 야야야야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우리 언제 했지, 우리 언제 했지? 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야! 오, 봐봐, 봐봐. 오, 진정해, 진정해. 이탱구예. 이게 있는 게 이상한 거 같은데. 형, 이제 우지 마시고.